어떤.. 내가 전철 맞게 부른거 맞나?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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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에일리언 타고 있는거 아니겠지?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은 추천 잊지 말아주시고요 야 이 방송 볼만한데? 하시는 분들은 질착까지 해주시면 감사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부르송 잊지 마세요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거지? 아 이거 C스택 참탑 아니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만? 이거 한번 불러보자 죄다 불러 아 여기 안전한거 같은데? 안전한거 같애요 긴장 안해도 될거 같애 아마도 안전한거 안전.. 안전한거.. 안전한거.. 안전해 안전한거 안전한거.. 자 이건 어디로 가는건지 한번 보죠 과학의료타워? 이거 아니죠 산크리스토발 과학의료타워? 저긴가 요것도 한번 불러볼게요 다 불러 어 불은 전철은 안가는구나 대기하고 있는구나 대기하고 있는 전철이 대기하고 있는 전철이 솔로몬 거주타워? 아 그러면 과학의료타워로 가자 어딘진 모르겠는데 여긴거 이건거 같아요 과학의료타워 간다 너로 정했어 세바스토폴 과학의료타워구나 이건 맛있어 리카르도 지금 의료구역에 왔어요 통신시설을 재울 수 있나요? 아 예 듣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네요 아폴로의 원자료 금리가 원래의 상태로 거시기가 안됐어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하죠? 계획피에요 리플리 제가 떠나기 전에 시스템에서 세바스토폴로 접근하는 배를 봤어요 제 생각엔 안의 도시락호인거 같아요 통신시설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졌을때 연락을 하는거지 아 우리도 그곳에 가야해요 아 근데 근처에 정지해 있었어요 응급시설로 가세요 단거리 셔틀이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알았어요 단거리 구급 셔틀을 찾으시오 지도가 저기있고 나는 직진을 해야되는데 가볼까? 지금 뭐 움직임이 있는데 저장은 했어요 아 이리로 갔네 그냥 가자 오지랖 오지랖 떨지 말자 안그래도 주인공 오지랖 넓어갖고 사서 고생하는데 여자 주제에 다 알아서 하는데 나까지 오지랖 피면 안되지 아 바지 셔틀은 바지 줄인거 일진애들이 야 나 세탁소에 바지 줄인거 갖고와 그러면 알았어 내가 갖고올게 나만 믿어 이러면서 내가 갖고왔죠 근데 어디 세탁소에 있지? 어 뭐 이러면요 이거 내가 열수있나? 오 이온용접기 사용 자 다래끼를 조심해요 그 용접 계속하면 눈에 다리키나 헐 진짜요? 곁담님 그냥 그리려니 해 다큐로 받아들이지마 개그는 개그일 뻔 따라하지 말자 잠깐만 어디지? 어 찍지? 여기에 엘리언이 나왔던덴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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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 흠흠 무난한데? 아니야 아 저 눈치가 없었네요 어 어 그런것도 좀 있긴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아무튼 잘 가고 있어요 엘리언은 나타낼 생각을 안하고 할바 뭐야 왜이래? 어 뭐야 뭔일이야 보자 여기까지 가야되요 산크리스톰시설에서 구급셔틀을 찾으세요 이쪽으로 쭉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X표 쳐져 있잖아 가운데 이게 잠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기로 가려면 이렇게 삐잉 돌았고 이렇게 가야돼 아 제 단말기로 발사를 확인했어요 멀로우가 이미 셔틀 중 하나를 발견했다는군요 웨이처가 여기를 제대로 가서 자 여기에서 해 가자 나 화염방사에 놓고 뭔데? 아무것도 없어 단거리 셔틀만 타면은 다 끝날 것 같아 위로 삥 바로 나타나겠죠 숨을 수 있는데 확인하고 위에서 침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아 잠깐만 저거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EMP 지뢰 아 얘는 안통하죠? 맞아 얘는 안통해 우비소년은 안통해요 어떡할까 우비소년은 EMP가 안통하죠? 옆에 있네 이쪽에 오는지 한번 봅시다 가까이 온다 아 근데 문제는 문제는 저 우비소년을 어떻게 하는 건데 없다 방법이 없어요 로봇은 엘리언이랑 안싸우더라고요 로봇은 엘리언이랑 안싸우더라고요 엘리언도 로봇은 안건드리고 나 밖에 가는 거 맞지? 나 밖에 가는 거 맞지? 여기 처음에 왔던데요 여기 처음에 왔던데요 아 저 로봇을 어떻게든 딸 돌려야 되는데 요 앞무 요 앞방으로 가갖고 이렇게 가면 되나? 아 되게 삥돌아가게 만들어놨죠 엘리언 저기고 어딨나? 저 있다 왼쪽에 도착하고 하아.. 뭐지? 문 열리는 소리가 왜 났지? 잠깐만, 오나? 문 열리는 소리가 왜 났지? 갔다 아 근데 저 멀리서 발소리 들리세요? 둑둑둑 하고 아.. 진짜 썩을놈 흥! 밀당 장난 아니네 어 이 발소리 어 이 발소리가 미치겠어 안가네 저거 아냐아냐 환풍구지나는 소리는 약간 철부딪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고 발소리는 좀 틀려 저 앞에 있잖아 저거 저장은 했어 안가네 보자 맵을 보니까 어어 우선 나가서 나가서 잠깐만 아닌데? 아냐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가서 요 옆방에서 이제 나가야돼 또 한차례 넘길게요 엘리언 갔네? 갔어 왔네?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문 열렸죠? 누구 들어왔어? 아냐 이거 우클릭 조금 늦었어 저놈이 사물함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사물함 안을 들여다볼 때 숨을 참고 있어야 되는데 우클릭 조금 늦었어 LA 자 저장을 해놨죠 바로 뒤에 있어요 다시 오겠지 이번에는 잘 넘겨볼게요 에일리온은 갔고 엘리온 사라지는거 보고 다시 오나? 어 그렇다 아니야 다시 왔어 나가보자 나가보자 그런 다음에 이 오비소년을 따돌려 이거 안가? 그리고 얘를 빨리 빨리 넘어 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잇잠 잠깐만 아 얘를 얘를 그거 해 얘는 잡는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될 것같아요 지나가자 오! 아! 아! 갈렸다! 에이 아 저 천장 저걸 못 봤네 아 미안해요 아 천장에서 환풍구에서 침 떨어지는걸 못봤어 저기 대기.. 대기하고 있던거죠? 아 잠깐만 아 진짜 이미리 우선 우비소년은 잘 그거하고 아 우선 천장도 조심해야겠네 다시 할게요 어? 어? 뭐야 어디있어 빨리 쏘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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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엘리언은 갔고 가자 아 잠깐만 아.. 발소리 도와ав이는ick 하는 소리를 들렸지요 아멘 제 눈이 없어요 호흡이나 소리 뭐 이런걸로 안가 그쵸 시각 빼고 다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우비소년을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 진짜 엘리언 저기있고 엘리언 사라지면 바로 갈게요 우비소년 따루릴로 내가 간다 우비소년 잠시만요 잘 가고있는거 맞죠 가자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하는거지 잠시만 어 구급셔틀을 원절하고 폭발하면서 모든 세바스토폴 시스템이 재부팅되었습니다 멀로우는 그의 우주선 아내도시라호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뭐해 이건가 아 잠깐만 전력이 부족해 멀로우가 지나갔던 곳이에요 방법이 있을거에요 어 접속투녀를 3단계로 향상시키세요 3단계로 어 막대기도 표시가 안돼요 튜너 향상시키는게 요런데 있나 잠깐만 어 어 아 이게 3단계로 아니야 요거 아니야 엘리언 발소리네 자꾸 들리는데 잠깐만 3단계로 아 이 여자는 아직도 가슴이 없어 여자가 3단계 아 3단계를 어디서 향상시킬까 어어어 잠깐만 이건가? 됐어 문을 해킹하여 셔틀에 탑승하세요 가자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여기다 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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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 뭐 소리나는데 옆에서 자꾸 자 샴푸는 이미 인력됐어요 그냥 버튼을 누르세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어떻게 하려구요 어 셔틀 발사 자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었습니다 뭐야 뭐야 내가 조정하는거 아니겠지 잠깐만 아이 재미디게임이었네요 아 재미디 잠깐만 뭐 어 오 오 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주인공은 탈출하고 결혼해서 애들 셋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그런게임이겠죠 그런 그런 그런게 리카르도 리카르도 아 리카르도 아 칼시니어리플리 통신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 연거리가 얼마나 오래갈진 모르겠네요 아 다 끝났어요 엘리언 끝났어요 끝났겠지 네 아내시 도라호를 주사하세요 을 조사하라고 왜 왜 왜 조사해 여기 왜 아내시 도라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복구하세요 하